!! 까꿍 ㅋㅋㅋㅋㅋㅋㅋㅋ 까꿍 .. 까꿍 까꿍 코지코리아에서 미오에게 스마트코지를 협찬해 주셨어요. 정말? 아빠 이거 낼꺼야? 그럼 선물이야. 난 미오 친구 둘이야. 네가 새로 들어온 간식당당 친구구나. 우리 미오 심심하지 않게 잘 놀아주자. 너희들 세척하고 뭐하고 있어? 근데 맛있는 냄새난다. 코지 뭐 먹고 있었어? 이 친구 궁금해지네. 코지 구성품은 본체와 충전기, 깃털 장난감으로 구성되어 있어. 근데 너 왕눈이구나. 두 개의 왕눈은 카메라야. 눈썹 색이 바뀌네. 파란 눈썹은 스마트폰과 연결을 알려주는 거야. 근데 코지도 있네. 부엌이 같아. 5핀 단자로 충전하고 추가 메모리도 넣을 수 있어. 너도 밥은 먹어야지. 리커버를 바꿔서 깃털 장난감을 연결도 가능해. 연희들도 좋아하겠다. 이렇게 교체가 가능해. 좋다. 오, 스멜. 저만큼은 아니지만 귀엽네. 충전기가 튼튼하게 생겼어. 정말 그렇네. 6시간 충전하면 최대 10시간 연속 사용, 최대 50일간 절전 모드가 가능해. 5회 동안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겠어. 이제 미호가 가장 좋아할 기능. 야호! 커버를 열면 공간이 있어. 여기에 간식을 넣어서 어플로 급여가 가능해. 먹어도 되나? 뭐지? 안 먹었는데? 조금 이따 줄게. 빨리 줘라. 이제 신나게 한번 놀아볼까? 간식을 코지 주변에 두고 경계심을 낮춰줘요. 간식이다. 먹는 건 너무 좋아. 벌써 많이 친해진 것 같아. 우지야. 너무 맛있다. 뚜고. 원격으로 언제든 간식을 급여할 수 있어. 우지야. 너무 맛있다. 내가 원하는 곳으로 어느 방향이든 이동 할 수도 있고 우지는 간식을 급여할 수 있어. 이오야, 이제 나랑 운동하자 스마트폰 어플로 직접 보면서 양방향 대화도 가능하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할 수도 있어 곧이 대단한데? 트랙을 설정하고 자율주행도 가능해 움직이는 시스템이네 나랑 더 노고야 놀아주다가 실시간으로 간식도 줄 수 있고 포지 안하면 혼자 있어도 걱정이 없겠어 진짜 신나고 재밌다 이거 참 신기한 친구였어 친구, 간식 더 없어? 안돼 내꺼야 후지가 그렇게 좋아? 그럼 내 친구잖아 간식 줘서 따라다니는 거 아니야? 그냥 딱 붙어있는구나 자율주행에 도배 횟수를 지정할 수 있어 정말 편하네 간식도 알아서 주네 호지 졸졸 따라다니는 것 좀 봐 호지 졸졸 따라다니는 것 좀 봐 친구야, 우리 신나게 놀아보자 오늘은 그만 놀까? 오늘은 그만 놀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